아시겠.. 아싸 잠깐만 여기서 말하면 안되는데 골든셀 다섯 개 떼고 나서 알겠어 구해줄게 얍 거기서 손 떼 아 미치 잠깐만 잘못 들어왔어 어 여기 하면 되겠다 아 내가 눈물셔 번쩍번쩍거려갖고 얍 얍 히히히히 흐흐흐흐 도우모 쥬옥 나 리스위드 시밧 여러분들 설마 벌써 여기있는거 다 모은거 아니지 흐흐 personnel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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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밥 좀 먹게 해줘. 얘들아? 어디야? 얘들아? 아니, 나 집에 안 보낼 땜이야? 얘들아? 보내줄게 돼? 미치게 돼, 진짜. 잠깐만. 잠깐만. 인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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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님들? 아니 너무하잖아 그거를 지금까지 못먹게 하려고 근데 그 게임 제대로 못먹는 거 아... 아... 어... 와 이거들 뭘 빠끼들 모아둔다 아직 키 널널해 시간 널널하거든요 바둑값 쓰라 그래 4명밖에 없어 어차피 괜찮아요 자네 드래곤볼을 가지고 있지 않군 누구야 누가 움직이면서 드래곤볼을 가지고 있는데 너 드래곤볼을 가지고 있지 않군 너 인마 너 드래곤볼 내놔 혹시 모르니까 먹자 음 에 에 에 에 잡 깐잼타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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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얘를 죽이면 완전체가 될 수도 있어 깐잼타이타이 깐잼타이타이 깐잼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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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식사를 방해한게 벌이래였구나 어디갔어 빨래팟 올클리어 깐잼타이 그렁 그 놈도 못빠라간다 한 녀석 더 있는데 어디갔지 한 놈 더 있었는데? 두 놈이 있었는데? 에헤헤 잠깐만 헌둑 뭐야? 안 돼!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악! 찍시오! 찍시오! 하지만! 4단계는 됐다. 자 골든셀 4단계 찍기 미션 성공 이거 미션 거신분 있으신가요? 있으신가? 없으면 내가 누릅니다 성공 가져가겠습니다 아 06님 3만원 감사합니다 맛있는거 사먹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